네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컨셉을 제가 다 정해왔거든요. 제가 16에 석진이 얼굴을 보고 입덕했으며 군대를 가서 취덕하고 있는 중에 투와투라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. 저 솔직히 픽시들을 내가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. 이 정도까지 바로 걸릴 줄은 몰랐는데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았습니다. 그리고 누가 저렇게 흔들냐고 잠시 후에 몇 가지로 다 정해왔거든요.